사티가 유지되기를 하는 것을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의도가 많이 들어와야 할 때, 주장을 많이 펼쳐야 할 때, 중요한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외국인 친구들하고 일하게 되면 그것을 집중해야 할 때, 이럴 때 최종적으로 사티가 선명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1차 목표거든요. 그게 제 현실의 삶에서 가장 큰,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3, 4개월 정도 많은 진전이 있어서 아는 마음을 알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편안해요. 아는 마음을 알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 조금 편안한 상태, 의도가 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편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조금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추구하는 부분은 아는 마음을 잘 알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일단 쓰기 위함이거든요.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아는 마음과 일하는 것이 같이 가릴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제가 삿디가 좀 증장된 상태에서 물론 1년 넘게 계속 저는 삿디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는 해왔었습니다. 아 좋아요. 거기에서 위도가 많이 들어가고 집중, 주장을 많이 펴야 될 때는 항상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는 상당히 삿디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법문을 들을 때는 아는 것과 법문을 듣는 내용을 선명하게 들으면서도 알아차림이 전체적으로 아주 순탄하게 유지가 됩니다. 교학이 선언 가는 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읽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마음은 아주 선명하게 유지가 돼요. 이걸 칠 때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칠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내용을 만들어야 될 때 제 보스의 보스와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걸 좀 집중해서 해야 될 때 이럴 때 깨지는 데 제가 두 가지 현상, 아는 마음을 보면서는 2일간 3, 4개월 전에 읽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아는 마음이 것과 제가 그 이전에 코칭을 받으면서 했던 걸 마음 상태 점검하는 걸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까지 점검하는 걸 계속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순탄하게 돼요.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제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창과 밖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만 내용으로 급히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거나 그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해본 거는 제가 여기를 점검하는 부분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로는 이게 심하게 들어가도 여기 점검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삿디가 그렇게 조금 위도, 집중, 집착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게 될 때는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는 듯한 느낌 아주 약해도 여기를 살짝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까지 많이 해서 제가 현재 정리한 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이쪽을 조금 더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똑바로 하는 것인지 여전히 테크닉 이런 부분은 지향하는 쪽으로 제가 코칭을 계속 받았어서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부분까지는 아직도 많이 안 풀려서 이게 조금 진전이 되면은 풀릴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쪽을 보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본다? 이 정도 살짝 안다? 이 정도 많이 해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 정도여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코칭, 기본 코칭이더라도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대상을 지금 붙잡고 알아차린다는 건데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실 때는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 부분은 지혜가 해결해 줘야지 싸띠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도께서 알아차린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법어를 주신 거예요. 이제 지혜가 필요할 때에요. 그때는 근데 그 지혜는 내가 뭐 어떤 지혜가 나야지 한다고 지혜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타이핑하는 시간 외에 지금 방금 말 하시듯이 그렇게 쭉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그 지혜가 나고 어떤 지혜가 나서 대상이 명확해지고 아니 다시 그 지혜가 나서 이해가 됐을 때 의도니 뭐니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면서 싸띠를 놓쳐도 그 지혜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거사님한테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인과 결과를 그 쌍카라가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사실 그 쌍카라 오베카 지혜인데 그걸 체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아라한돌들도 의도가 있어요. 아라한돌들도 밥 드셨죠. 아침에 부처님 탁발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아침에 부처님 탁발 나가셨죠. 법문도 하셨죠. 법문 하려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하려면 바로도 씻으셨죠. 옆으로 사자처럼 눕기도 하셨죠. 그때 그 아라한들의 의도를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작용만 한다. 끼리아라고 하거든요. 끼리아.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만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업이 되진 않아요. 그냥 작용과 반작용. 수행하는데 의도가 전혀 일어나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되고 일단. 지혜가 이제 해결하는 그쪽으로 가야죠.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가 나면 지금 좋아요. 근데 그거 붙잡고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건 힘이 들어가요 또. 제가 여기에 꾸준히 집착을 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처음 12월 왔을 때부터 다른 수행도 그걸 풀기 위한 저는 체험이나 이론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일단 1차 수행에 최종 지어서 반대로. 집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풀릴 부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제가 한번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깊어지면 그렇게 붙잡고 하는 수행이 깊어지면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인데 나중에는 다른 대상을 못 봐요. 그것만 안 보여요. 그것만. 내가 집중했던 그 대상이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게 남아있어요. 쭉 그냥 내 오직 여기에만 딱 집중이 돼 있어요. 앞부터 말하면 뭐가 안 생겨냐면 이해가 안 생겨요. 이해가. 지혜가.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이해하고자 지혜가 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지하고자 혹은 그것이 좋은 대상이라고 여겨가지고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하면서도 싸띠를 둘 수가 있으려면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니까 아는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싸띠가 일하면서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어지는 것은 아는 마음을 내가 계속 그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자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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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왔던 거에 많이 들어가고 제가 체험이나 실제로 이런 게 증장되는 것과 상관없이도 상당히 많은 이해의 평은 그래서 이 부분 수행에 대해서는 빠자나띠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빠자나띠 쌈반자냐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그 줄 알고 이게 빠자나띠, 쌈반자냐래 줄 아는 것 보인다는 것,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 그렇게 하면 진전이 있어요? 그 몸은 무마한 부처님이 그거 발견하신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삿띠가 베이직이었거든요 여기 가서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제가 삿띠를 전혀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삿띠를 알려면 삿띠를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삿띠 빠자나띠 삿띠 빠자나띠 삿띠 빠자나띠 빠자나띠 삿띠 빠자나띠 빠자나띠 삿띠 빠자나띠 빠자나띠 삿띠 빠자나띠 빠자나띠 빠자나띠